도대체 얼마길래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가격 잠시 뒤에 공개하면서요. 일단 전일정의 특급 호텔에서 다 숙박을 하십니다. 맞습니다. 이런 핫한 성수기에 특급 호텔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직항으로 떠나는 국적기 편안하게 여러분 모셔 드리니까 요런 거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시고 오늘 정말 조건과 가격이 너무 깜짝 놀라실 것이요. 다낭 호하이오가 워낙에 뜨고 있는데 휴양과 관광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핫한 여행지예요. 일단 가격 나왔습니다. 저 위에. 파격 초특가 39만 9천 원부터 휴양과 관광을 동시에 하시고요. 가족여행, 개모의 다 좋습니다. 주요 관광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호해안에 구시가지, 다낭 시내 투어 다 하시고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마블 마운틴 있잖아요. 그곳에 관광까지 다 하시고 심지어 왜 휴양과 관광을 동시에 하고 말씀드리냐면 반나절의 자유시간까지도 여러분 다 누려볼 수 있어요. 정말 알찬 시간으로 여러분 안내해 드리고 전일정 식사 6대 특식까지 또 베트남은 식사가 너무 유명하고 맛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. 드셔야 되는 에피타이저, 유명한 호이안의 아이스크림, 야자수 음료, 호텔 수용료 음료까지 이 금액에 다 포함을 시켜드렸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요. 약 90불 상당입니다. 여행 포인트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호이안의 투본강 투어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. 이게 30불 상당이에요. 템플 단항의 전용 비치 내에서 이 비치 타월과 선배드를 다 제공을 받으십니다. 이거 따로 하시려면 40불 상당인데 이것도 제공받아보시고 전신 마사지 1시간까지 해서 90불 상당의 여행 포인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39만 9천원부터입니다. 네. 오늘 또 결제까지 해보면 특전이 대단한데요. 홈 앤 쇼핑 최초로 6만 원 상당되는 바나산 투어도 꼭 하셔야 되는데 포함 기념품, 베트남 전통 모자, 농가, 유명한 커피, 위즐까지 결제해보시면 이 혜택을 포함해서 더 많이 가져가시는데 성수기에 핫한 이 시즌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파격 초특가 3만 원대 무이자 10개월에 자, 여러분 베트남에 다낭을 다녀오시는데 3만 원대다? 거의 못 보셨어요. 다 포함해도 이게 39만 9천원부터다. 이 출발 가격만 보시더라도요. 여러분 진짜 이건 도저히 성수기에 나올 수 없는 가격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. 일단은 오늘 해피콜 다시 한번 드릴 거니까요. 여러분 인원수대로 체크하시고 남겨두세요. 변경이라든가 취소, 환불 다 해드리겠습니다. 원하시는 날짜 선점을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.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. 인원수 체크하시면서 여러분 이번에 베트남에 다낭 한번 다녀오시죠.